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신객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대테러 훈련 과정에서 잃어버린 게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 뉴스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19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맨 마지막 날인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거리에서 만난 도민들은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전통시장은 한파 속에서도 삶의 온기가 넘쳤습니다. 손님과 구경꾼이 뒤섞여 북적대는 거리에서 상인들은 올 한 해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지켰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동시에 새해를 설계하는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2019년 독백을 기록했던 다이어리 한 권은 추억으로 남기고 희망을 그릴 다른 한 권을 골라봅니다. 다이어리 매년 구매를 해서 제가 4학년이니까 막바지에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다이어리 사러 나왔어요. 가는 해가 아쉬운 듯 한파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심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도 매서운 새밑 한파를 실감했습니다. 어디 좀 나들이 하려고 나왔는데 엄청 추워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네. 휘노애락이 교차했던 2019년. 지평선을 넘어가는 마지막 해를 바라보며 또 한편으로 희망을 품은 선물 같은 202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2019년 12월 31일이잖아요. 여기가 의미 있는 곳 마지막 해를 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조금 춥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내년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북에서 2020년 첫 해는 내일 오전 7시 39분 영동 추풍령을 시작으로 떠오릅니다. 구름 때문에 일출은 곳에 따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주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출마 예상자가 잇따르면서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됩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박영태 씨가 지난 17일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데 이어 박지우 전 충청북도 서울사무소장도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도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맹정섭 충주지역위원장도 조만간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우건도 한창희 전 충주시장을 비롯해 9명가량이 민주당 공천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인 현역인 이종배 의원, 바른미래당은 최용수 지역위원장 출마가 예상됩니다. 새해에 대한 소망과 기원으로 가득해야 할 이때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반년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일진다이아몬드 음성공장 노동자들인데요. 차가운 아스파트를 바닥 위에서 새해를 맞는 길 위의 노동자들을 이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각제, 음성기업, 일진다이아몬드 각성하라! 일진다이아몬드 각성하라!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세계 3대 업체인 일진다이아몬드 음성공장. 기계 소리 대신 현장 노동자들의 외침이 공장 안을 메웁니다. 하루 3차례 현수막과 피켓을 든 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오기 전 시작한 파업은 어느새 190일 가까이 한 겨울과 한 해가 끝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부러워하지만 이렇게 파업이 길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해물질을 다루지만 제대로 된 배기장치가 없고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없었다는 게 노동조합의 주장.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경력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받는 열악한 여건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2년 차가 돼도 최저임금, 3년 차가 돼도 최저임금.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노동자는 공장 전체 직원의 80%. 파업에 맞서 회사가 직장 폐쇄를 하면서 월급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노조가 32차례나 본교섭을 했지만 단체협약 127개 조항 가운데 잠정 합의한 건 30개에 불과합니다. 회사 측이 협상 의지 없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만 이어가고 있다고 노동조합은 말합니다. 임금안에 대한 기준점을 잡고 이야기를 해보고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최초 요구안을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에 대해 일진 다이아몬드 측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고 앞으로도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노사 간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는데 노동당국과 충청북도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휴일도 없이 음성공장과 서울 본사 앞 아스팔트에서 농성을 벌인 지 어느덧 반년. 조합원들의 새해 소망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좀 단협이 빨리 돼서 식구들이랑 여행도 한번 가고 빨리 복귀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4톤 무게 바위가 굴러떨어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충주 최석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사망사고가 난 충주시 소태면 최석장에 위험 요인을 모두 제거할 때까지 원석 채취와 제조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빗물로 집안이 약해졌지만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표시 없는 주민 등록증 최저시급 8,590원 시대를 맞는 새해 충북에도 여러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제도와 어떤 시책이 생기고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재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북 도민에게만 적용되는 주요 변화를 꼽아보면 먼저 부모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충청북도가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한 곳당 20개씩 통학차량용 카시트를 보급합니다. 참전유공자 8,900여 명에게 매달 2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충북에 명문 장수기업을 매년 5곳씩 선정해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줍니다. 충북 도민이라도 시군별로 사는 곳에 따라 적용받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다양합니다. 충주는 7월부터 미래지 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공간을 2배 이상 늘리고 만 39살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농업보조사업 우선 지원권을 줍니다. 충주는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제의 거주지 제한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나이 제한을 없앴고 상반기 중에 서충주도서관도 문을 엽니다. 제처는 만 24살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보은군은 고등학생 1명당 32만 원의 해외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영동군은 경로당 지킴이들의 활동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옥천군은 결혼 출산 장려를 위해 7월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게 정착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70살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제를 시작합니다. 증평군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냉난방비를 신규 지원하고 진천에는 4월부터 공설자연장지가 들어섭니다. 괴산은 100만 원 한도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음성은 지역화폐인 행복폐입 발행, 단양은 독거부모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상수도의 경우 사용량 23조곱미터 이하인 가정용 기준 1세조곱미터당 영동 60원, 제천 50원, 보은 40원씩 인상되고 대중탕용과 산업용도 모두 오릅니다. 청주시는 가정용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하수도 요금이 1세조곱미터당 동지역 170원, 읍면 91원씩 각각 크게 오르고 이미 한 차례 오른 상수도 역시 새해에 가정용 기준 1세조곱미터당 540원으로 40원 인상됩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새해,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오늘 세밋 폭발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진천 버스터미널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과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다행히 2시간 만에 모조품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대테로 훈련 과정에서 분실됐던 훈련용 모조품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우 기자입니다. 진천읍 내 한가운데 유치한 종합버스터미널. 오늘 아침 8시쯤 터미널에 폭발물이 든 배낭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함께 출동한 육군과 공군폭발물 처리반은 배낭 안에 든 다이너마이트와 초시계 모양의 폭발물이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배낭은 보름 전쯤 터미널 대합실에서 발견돼 분실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터미널 직원이 쓰레기통 옆에 버렸고 청소를 하던 미어원이 수상한 점을 발견해 신고한 겁니다. 혼자 시계가 돌아가요? 그래서 노란 게 나와더라고. 칫자가 나와더라고. 그럼 알려드라 버렸고 여기도 갖다 놨지요. 그래서 신고 왔지, 사모님이. 경찰은 터미널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누가 배낭을 놓고 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3주 전 인근 군부대가 터미널에서 대테로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훈련용 모조품이 분실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내 CCTV를 찾아서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하면 거꾸로 확인해 나가봐야 되겠지. 산문도 해봐야 될 것. 한 해의 마지막 날 느닷없이 발생한 폭발물 소동에 터미널 이용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 버스가 1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노조를 탄압했다며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포스코 관계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포스코 ICT 충주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포스코 포항 본사와 광양제철소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 물품과 내용 등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위에 쓰러진 사람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40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직업과 주거가 일정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24일 청주 오송 BRT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지만 경찰이 바퀴 자국을 분석해 엿새 만에 붙잡았습니다. 충북경찰청 소속 경정 2명이 동시에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안효풍 경무계장과 변재철 강력계장은 오늘 발표된 2020년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음성 출신 안효풍계장은 지난 1992년 경찰 생활을 시작해 충북청 경비 경호계장 등을 지냈고, 청주 출신의 변재철 계장은 경찰대를 졸업한 뒤 충북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천시가 옛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짓는 제천예술의전당과 여름광장 설계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당선업체인 행림종합건축은 부지 남쪽의 지하 1층에 지상 3층, 객석 799석과 주차장 200면을 갖춘 예술의전당을 짓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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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